진짜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 덕분에 어떤 재주가 하나 생겼어. 어떤 가수 덕분에 어떤 재주가 생겼어. 써먹을 데가 있어? 이거는 어디든지 다 써먹을 수 있어. 세븐틴. 어? 박수. 땡.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다고. 오늘 한 번이라도 써먹었어? 오늘 한 번도 못 썼어. 원래 아까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 못 했어. 그럼 무슨 동작 같은 건가 본데. 한국, 한국 가수야? 외국 가수야. 아, 외국 가수야? 외국 가수인데. 외국 가수야. 외국 가수를 많이 모르는데. 우리 외국 가수를 잘 몰라서. 마이클 잭슨을 좋아해서 평소에 계속 그냥. 계속 이래. 뚱뚱뚱. 박 있는 것 같아. 마이클 잭슨이다. 정답인가 봐. 마이클 잭슨이다. 정답. 오! 오마이갓! 오마이갓! 형, 빌려야 돼. 형, 빌려야 돼. 빌려야 돼. 빌려야 돼. 빌려야 돼. 어떻게 맞췄어? 진짜. 빌려야 돼. 근데 외국 가수하면 무조건 우리 다. 첫 번째는 마이클 잭슨. 말만 하는 사람이 마이클 잭슨 밖에 없어. 원래 마이클 잭슨이 나의 롤모델이거든. 와, 많지, 많지. 롤모델인데 내가 모든 노래에 아우! 진짜로. 이거. 이거 넣는 재주가 생겨서. 아우! 랩할 때도 아우~! 하고 모든 노래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아우를. 원래 자이언티 형의 양화대교와 마이클 잭슨의 추임새를. 썩는 걸 개인기로 원래. 잘 보여줘. 그걸 한번 해볼게. 오! 오! 비슷해요.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우! 아버지. 뭐야. 택시 러브 어디냐고 여전히 항상 양화되게 양화되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길 너무 막혀 보여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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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으면 박수 박수! 해줘 박수! 넌 좋아 좋아 넌 좋아 이런 느낌으로 24시간 노래 좀 부르시봐봐 24시간이 모자란 시작 이렇게 외울 수가 있어 너와 함께 있으면 너와 눈을 붙이 24시간이 모자란 시작 불러줘 너가 불러주면 되잖아 그럼 내가 나에게 렸던 여행 부를게 오케이 둘이 같이 오늘 버즈의 민경훈씨 주헌씨 버즈 오늘 버즈 버즈 컴백 노래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람보다 이 소리로 바뀌었는데 대박이 될 거야 싹! 싹! 천국에 지지 않을 너를 함께 될 거야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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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냥 아무거나 하겠다 아무나 내가 그럼 이거 숫자야 왜냐면 이 믿음은 지코하고는 안 어울릴 거야 지코의 멜로디 하거나 딱 되지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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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떡이지 사실 내가 봤을 땐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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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나도 할 말 위 아우! 위 아우! 위 아우! 티스트 베개 아티스트야 너무 뻔하잖아 하기 전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안 하겠지 한 번 해봐야겠어. 다른거죠? 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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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는데? 부끄럽네. 주코 아, 크라잉 앱 하고. 룰라 할까, 룰라.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걸로 기도 랩으로 가야겠다. 기도 랩으로. 주아님은 형태의 랩. 룰라라. 룰라, 주라. 주라, 주라. 주라, 주라, 주라. 날 떠난 너. 날 떠난 너. 이제 여. 하늘에도 왔어도 돌아와. 기도 드려. 해봐. 비트앞. Let's have an end. 또 이런 거. 그냥 기도 해. 더 나갔다 시간들을 이제 용서해. 여기 돌아올길 이제 원해. 왜 안 해. 나는 무슨 이름. 틈이 없어. 엔딩을 칠 힘이 없어. 100일째 만남 해주세요. 랩도 되고 누가 계속 말해도 말할 때마다 춤을 다 던져. 누군가가 낭독 좀 해봐요. 낭독하면 낭독. 낭독 좀 해봐.